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들, 선이요. 질리지도 않고 제가 또 춤을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고요. 오늘 저는 이분들의 춤을 배우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코드88 단장 이유종입니다. 이분이 스테이씨 꾹꾹이 춤? 그 안무를 짜신 분이시라고. 그렇습니다. 많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요? 아 여성분이 아니셔서. 제가 또 배운다고 그렇게 영상을 먼저 보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매일 보고 오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유튜브 또 하셔서 유튜브 보고 왔거든요. 혹시 제가 춤추는 영상을 보셨었나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그걸 보셨으면 저한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실 만한. 이거는 이제 직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제가 저도 감당을 못해서. 일단은 화이팅 좀 하세요. 네. 화이팅. 뭘 보고 계신 거예요? 아 하필 저걸. 하고 싶으셨던 상황. 춤 한 번 같이 배워둔 거 찍자. 영상을 찍는 게 주는 목적이었는데. 완성은 마지막에 남았네요. 아니요? 완성이 없어요? 저는 항상 완성이 없어요. 항상. 아니 뭐 됐어요. 이 정도면 됐죠. 아 그래요? 조금만. 여기 의욕 한 스푼만 더 드려야 돼. 그게 한 3시간 정도 되는 건데. 아 진짜요? ? 한 3시간 동안.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 영상도 보여줬죠? 아 봤죠. 근데 노래를. 아 그쵸. 노래에 대해서 원하드로 해갖고. 아 그렇죠. 그러면 처음 스타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 스타트는 어떻게 될까요? 뺀고 싶어요. 에이. 뺀고 싶어요. 어 진짜 끝까지 가지고. 셋. 자. 뺀고 싶어요. 정복이. 뺀고 싶어요. 난 남은 난 낙상 두 네 어? 골로 하나 손 잡히네 골로 하나 그지 말아요 카피 난 손이 이렇게 넓게 난 한 한 한 한 한 하하하 머리 속에 하나도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에이 셋 셋 골반이 뒤로까지 하고 어깨가 나 나 내 마음 잘 아 너무 신기해요 왜요 왜요? 그걸 하면서도 바로 전 등장에 뭔지 까먹는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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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에이 셋 눈앞에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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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되게 신생아 취급하던 친구분들과 난리기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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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갈 때 벗고 있는 거 둥둥둥 우리 앞에 이렇게 둘, 셋, 셋 진짜 잘한다 어? 지금 같은 말 말씀하셨는데? 어? 뭔가 이런 사연이 나올 줄 알았어 어휴 혹시 우리 있어요? 우와 아유 생각한다 이나이 목운새 추울 위한다고 여러분 살면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생각스럽게 해드렸는데 어때요? 영상 녹화 몇 분이나 됐지? 어 10분 10분! 10분 지났는데 간절 겨울 때 엄청 많아 와 전쟁가? 다 포칼이 맞잖아 하하하하 에이 쓰 맞아 오 따다다 따다 따다다 오 어? 뭐야? 카피 카피 어 카피 아 아 다 다 여기가 다운 여기가 다운 콩 콩 맞아 지금 딱 고 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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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가요 이 부분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아? 어 그 부분 할 때 꼭 첫째발 같은 소리 나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 그거는 어르신 어르신 자, 오른발이 뒤로 빠지고 뒤꿈치만 계속 붙이는 거 상체를 이렇게 마지막 어깨 둘 셋 그래서 진짜 콕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뭐예요? 콕국이 같지 않구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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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를 너무 구부리면 안 돼 잠깐만 좋아 네 니 멈춘 옳만가에 이 advisory 지금 쟈 Sega다가 Operations 한 번 더 조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뭘 해? 베이비 셋 아 쟤 진짜 왜 진짜 베이비 둘 셋 베이비 둘 셋 아 그런 거 춤을 해 돼요? 저요? 쟤 다 했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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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반대쪽 뒤에 올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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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찍어줘 앞에 뒤에 뒤에 볼방만 반대쪽 천천히 최선은 다 그럼요 그럼요 나이킴무 나이킴 왜? 한 번 두 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눈 같아 뭐야? 아하하하 어 그 사진이 없네 하하하하 눈 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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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가 한 번 왜 남았어 아 하하하하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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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그 아 아 새끼 화 nationalism 피하고 있어 머리 쪽 해야 돼 네 하하하 새 하 대단히 하나 잘 멈축 하 하 왜 배웠어? 처음부터 여기까지 두 번 하고 잠깐 쉬고 왔다니까 쉬웠을 때 까먹으면 어떡하죠? 안 되죠 망한 시계에요 정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대단하세요 5,6,7 1,2,3 1,2,3 1,2,3 1,2,3 1,2,3 1,2,3 2,3 2,3 1,2,3 1,2,3 1,2,3 2,3 2,3 2,3 2,3 2,3 2,3 1,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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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4,3 2,3 10년이 12 2,3 2,3 4,3 1,2 2,3 2,3 2,3 2,3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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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보시는걸로 예 한 번 더 오는걸로 근데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바로 바로?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둘 셋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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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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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다시 시작! 시작! 아, 저 되게 옷을 입으시면서 기억을 하네요. 아! 아, 다행이다! 두번째 두번째 다음은 주먹기 비트 오우 맞아 굿 세번 스테이 비트에 떨어지자 불 앞에 불 앞에 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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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